지금 부인이랑 같이 살고 계세요 그죠 부인이랑 같이 살고 계시죠 부부간의 이별수 부부간의 서로가 마음 같듯이 맞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참 티격이 많은 부부 사이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면 아예 떨어져서 내가 객지로 다녀가지고 주말 부부로 지내든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든가 그렇지 않고는 부부가 이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너 싫고 나 싫어 헤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주님은 가정을 옆에 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자체에 애로상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나는 효심은 또 강해 부모의 걱정이라든지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은 강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한 거는 이혼을 한 거지만 내 부모한테 죄 짓는 것 같은 마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이런 것도 좀 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장남이세요? 근데 왜 장남 행세를 하고 계셔? 지금 모친 계세요? 우리 모친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자식보다 강하시네요 응? 근데 나는 불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그죠? 그리고 효자 자식 옆에는 효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효부가 없어요 그 말인지 아시겠죠?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효자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효부 며느리가 없단 말이야 그게 참 더 안쓰럽고 우리 어머니가 참 불쌍하고 그럴 겁니다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나 역시도 우리 와이프가 효부짓 좀 같이 효녀짓 효부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와이프는 전혀 그럴 사람이 못 되고요 자기 인생 산다고 바쁜 사람이 우리 와이프였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대주님은 직업적인 특성상 활동량이 되게 많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평생 직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요 움직임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기술을 들고 계세요? 어떤 기술이에요? 용접 용접 그래서 이 용접을 들고도 어떻게 용접도 마찬가지로 어느 직장에 소속이 돼서 이 직장에 하나 끼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 말 그대로 그 용접을 들고 오라는 데가 있으면 다 달려가야 되는 그런 용접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직장이 한 직장이 아니라 여기저기 움직여야 되는 직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끼고 움직이는 거 왜? 내 팔자에 역마살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있지를 못할 겁니다 고향 땅에 내가 그대로 있지도 못하고 고향을 타양 삼아 타양을 고향 삼아 또 자리 둥지도 틀었어야 되고 그러면서 지역을 끼고 움직여야 되고 우리 대주님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불러주는 곳은 많아요 내가 직장을 나오잖아요 나와도 들어갈 자리는 항상 다 있어요 네 다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직장 공백기는 또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다 들어가 그런데 우리 대주님도 금전적인 실수가 조금 많아야 돼 돈의 애로상이 조금 많이 지고 지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대주님 같은 경우 내가 내 업을 한다 그러고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나는 말리고 싶어 말아먹어야 되거든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넘어오면서요 만약에 사업을 했었다면 굉장히 금전적인 실수가 크게 들어와요 근데 사업을 했다 그러면 정말 망조가 들어가서 폭삭 말아먹어야 되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내가 금전적인 애로사항 때문에 겪고 지나와야 되고 폭삭까진 아니더라도 안 그러셨어요? 그때 정말 좀 힘들게 지나오셨을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앞으로도 사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죠? 사업을 한 번 하셨어요? 사업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업자를 내고 제가 사람들을 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더 힘들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머리 대가리 머리 터질 뻔했을 거예요 사람도 내 마음대로 구슬려 지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나자빠 지고 일은 산으로 가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진짜 그때 힘드셨을 건데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겪고 봤으니까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냥 내 몸덩어리 하나 가지고 내 기술 하나 딱 가지고 어딜 가더라도 가면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잘 유념을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 변동 변화가 있으라고 했어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그니까 작년 하반기 올 초 그니까 이십이 년 초 이때 좀 이제 변동 변화가 있어요 그전까지 작년 재작년에 조금 또 힘들게 지나왔어야 돼요 일은 세가 빠지기 바쁜데 바쁜만큼 돈은 되지가 않고 일은 힘들고 몸은 고되고 그만큼 돈은 쳐주지가 않고 돈이 작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입이 작고 일은 고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운때가 변화가 되면서 조금 편해졌다 좀 그 전보다 재작년 그 작년보다는 지금은 편하다 소리가 나와 그리고 다 하고가 맞춰서 편한 건 아니에요 그 전보다는 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있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 뭔가가 여기서 디테일로 들어가자면 조금 더 움직임의 변화도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4, 5월달쯤 되게 되면 선악서도 조금 이동수 변동수가 들어와 있다 그래요 내년 4, 5월달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하고 있는 하시는 일 자체가 4, 5월달에 조금 마무리가 될 수순이 된지 그래서 내년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 수순인지 뭔가가 또 거기서부터 일이 더 벌셔질 수준인 건지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변화 변동이 또 들어와 있는데 그 변화 변동도 나쁘진 않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주님께서 4, 5월달 그 기점을 해서 또 돈은 되겠다 소리가 나와요 일은 또 빡셔지겠다는 말이에요 일을 많이 함으로 해서 돈도 같이 따라오는 운이에요 일이 많아진다 내가 이제 왜 그런 플래트 노조 이런 거 보면 일자리가 많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기분들이 보여요 예를 들자면 공사건이 많으니까 공사건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저기 가게 될 고를 수 있는 그것들이 많은 거 있잖아요 기회들이 많은 거 그게 내년 4, 5월달 이후다 소리가 나와요 4, 5월달 이후 네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전적으로는 그래도 힘들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왔어요 해결을 했어요 이제 4, 5년 전 생각하면요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정말 4, 5년 전까지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금전적으로 근데 4, 5년 전부터 금전적으로 조금 한숨 돌리고 지나오고 있거든요 그나마 4, 5년 전부터는 조금 한시름 덜고 조금 편안하게 지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확 편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올해 내년부터는 조금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더 편해지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4, 5월달에도 이제 그런 기운들도 있다니까 그런 기운들도 잘 잡으셔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노무가 지금 모친이 계시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모친이 그래도 정정한 편이시거든요 정정한 편이신데 자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정정한 편이셨는데 올해부터 약간 치맥기 아니면 이제 건강이 거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올해 기운이 안 좋아요 올해는 처음 없어도 낙마수가 있어서 다치지 않으셨으면 내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좀 피폐해지는 다쳤습니다 다쳤어요 다쳤어요 그렇죠 다쳐서 내 몸이 일시 거동이 불편해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치맥기가 와가지고 정신이 좀 피폐해지는 이런 시기가 올해예요 우리 어머니 오친한테 올해의 수가 많이 높았단 말이야 높았다는 거는 올해는 선 없어도 내가 명때미를 해야 되고 건강을 두고도 근심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노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모친이 회복이 조금 더 져보여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참 뭐냐면 활동적이셨던 분이라 그러면 올 수준에 들어오면서 명때미를 하면서 활동적인 부분이 많이 줄어야 되는 게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건 보이지는 않는데 건강이 자꾸 올해부터 꺾임이 들어와 있죠 그게 저기 딸이 같이 원주에 있다 보니까 지금 중3이거든요 내년에 제가 여기가 지금 공사가 한 3, 4년 정도는 더 할 것 같은데 제가 딸을 지금 데리고 오려고 저랑 같이 살려고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내년에 3, 4월 변동 이동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때 가정에 딸이 와가지고 그것도 변동수니까 그때 변동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부적인 변동이 들어야 되고 확 뭔가 큰 변화 변동은 아닌데 세부적인 변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직급이 상승이 되든 뭔가 내가 조금 책임을 져야 돼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밑에 사람이 조금 늘어나는 거 근데 그게 내가 사업자가 되고 내가 사업을 해서가 아니라 위치적인 경력적인 부분에서 내가 좀 거느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들어와요 사람들이 왜 내가 그랬잖아요 공사건이 많아지고 물밀듯이 사람들 또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진두지휘해야 되는 역할이 직급이 정말 뭐 팀장 과장으로 늘어나는 이게 아니라요 위치적으로 직급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또 머리 조금 싸매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대요 그거는 그 만약에 거기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게 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게 내년에 이제 딸을 데려가 오고 건강 쪽으로 이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 대준님 건강이요? 우리 대준님은요 조금 이제 뭐 특별히 건강이 안 좋다 하기보다는요 이제 간, 췌장 이쪽으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깨 건강 어깨가 좀 안 좋아요 좀 고집병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원래 평소 때 좀 안 좋았던 기운들이 어깨에 있기 때문에 그거 관리 좀 잘해 가시고요 그리고 근데 뭐 장기, 몸의 장기를 봤을 때는 크게 나쁜 곳이 있다거나 안 좋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방간이나 콜레스테롤 이것만 관리 잘 아신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 저기 뭐야 네 저희 어머니가 네 그런 쪽에 좀 누구랑 얘기하고 이제 그런 쪽에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딸이랑 그 어머니랑 같이 있을 때는 이제 형이 하나 있는데 네 소리를 이제 지르고 막 누구랑 얘기하고 막 그거를 이제 딸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네 근데 그 딸이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빨리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네 지금 제가 일하는 여건상 이게 좀 옮겨 다녀야 되니까 네 좀 데리고 오지를 못해가지고 네 근데 우리 딸은요 싱싱해요 네 안 그래요? 네 뭐 싱싱한 편이에요 싱싱한 편이고 저를 빨리 들었다 싶을 때 네네 싱싱한 편이고 또 애가 뭐 이제 부모 걱정을 끼치고 뭐 사춘기를 심하게 하는 애도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딸이 그렇게 해서 공부에 대한 흥미가 있는 애도 아닙니다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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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그래서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거나 흥미가 있고 이런 애는 아니에요 학업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 몫은 할 애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모친 자체가요 보시게 되면 우리네 같은 기운이 조금 강해요 네 그리고 집안 자체적으로도 이런 기운이 있었던 집안이고 근데 본인한테는 외가죠 네 외가 쪽으로 외가 쪽으로 우리 같은 이런 이제 양반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친 자체가요 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라서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꿈을 꾸며 선몽이 있고 어 성견 지명도 하시고 예감 직감도 뛰어나시고 응 근데 음 이거는 우리 모친 같은 경우는 신이 왔는데 신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애매해요 네 그래서 저랑 가면은 이제 저도 성격이 좀 그래서 요즘 트러블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렇죠 같이 살면 안 돼요 네 같이 살면 안 돼요 떨어졌으면 나는 우리 모친을 걱정하고 휴시면 되게 지극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같이 있으면은 내가 자꾸 불효를 하는 거 같아 네 불효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계시는 게 맞아요 어 그리고 우리 모친은요 되게 강하신 분이거든요 고집스럽고 굉장히 강하세요 응 그래서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만의 고집스러움과 자기만의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겠죠 그래서 자식들 봐서 우리 모친이 굉장히 답답할 때도 많을 겁니다 어 그런데 이게 신의 기운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신과 함께 오는 거는 허주 잡신이에요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정리를 안 되시다 보니까 어 이거는 무당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 보이거든요 어 그리고 무당 짓은 하고 다닌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무당이 아니야 어 그런데 신당이 안 보이는데요 어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죠 신은 왔는데 신을 제대로 자정을 안 시켰어요 대우를 제대로 해 주던가 내가 신을 모시진 않아도 신을 대우를 좀 제대로 해 주시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신은 뻗치는 데다가 자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인간이 미쳐 날뛰는 거죠 이제 네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생겨버려서 자아가 두 개가 되면 분열이 돼 버리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아 이거는 제대로 된 구출을 하셔서 어 신과 이거를 이제 신은 자정을 시켜 주시고 허주 잡시는 조금 내물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친이 살아있는 여생 동안 그래도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고 사시죠 아니 뭐 하자도 안 할 겁니다 응 뭐 무당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무당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집안에 집안 전체적인 집안 기운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운들을 꺾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이 흐르면 어디로 오르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오르겠죠 우리 어머니 윗대부터 시작된 신의 바람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도 우리네 형제들 다 봐도 하나 가지 편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편하지가 않아서 그런 신의 기운 때문에 벌 때문에 편하지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자식대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대해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우리 대해서라도 정리를 해줘야지 우리 자식들이 편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차라리 저처럼 이렇게 만신 하나가 나오든가 나와서 그 만신이 나와서 신을 모두 다 등에 얻고 자정을 시켜버리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세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해결이 안 돼 하자라도 안 할 겁니다 하자라도 안 하지만은 내가 말하는 어머니 못 치고 어머니 앞장 세워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나는 내 자식 우리 모친도 모친이지만 내 자식 될 때 우리 밑에 대를 위해서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요 부인이랑 같이 산다고 하면 부인이 나서서 하게 될 경우가 많지만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한 딸도 있고 또 조카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형제들께 좀 의논을 하시든 좀 이제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솔직히 네 더 심해지더라고요 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인이 되고 병약해지고 몸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기운들이 더 설쳐요 그럴 때는 우리 어머니가 뭔가 뭐에 시인 듯이 날뛸 때는요 본인들도 못 이겨요 항우장사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못 보이고 자꾸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지 마시고 조금 귀신살은 귀신살을 걷어내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적인 부분은 좀 괜찮아지는 시기에 들어왔고 괜찮아지실 거니까 조금 마음 놓으시고 빨리 좀 일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형제들에 의논해서 이거는 정리를 해 주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